좋습니다. 나이~~스윙 화이팅 다 보였나? 와우 이게 맞아? 좋습니다. 먹으면 가장 좋은 드브레이즈가 먹었죠. 나이스 어? 아니 말도 안 돼 애매한디? 좋습니다. 애매하다. 아 그래요? 아 잭슨님 좋았습니다. 비골 벼프를 도어프 야미 아 프리징 했어도 괜찮았겠다. 상대 텔퍼가 없어가지고 어? 오늘 왜 이렇게 크릭이 안되냐?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? 전화로를 사빙 나는 중이긴함 어 좋습니다. 와이 빠졌다. 유치아 썼는데요? 사빙 뭔가 아깝네 와 너무 아깝다 살았으면 진짜 이득인데 나쁘진 않네요 나쁘진 않네요 와요 한 번 가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닥쳐 와 이게 죽어? 대박인데? 어 다행이다 와 못떨을 뻔했네? 안 죽을 줄 알았는데 딱 죽네 헬퍼 있나 잭슨? 있네요 간 것 같은데 사빙 사빙 흩스러웠나? 두부 있어서 좀 노려본거거든요 좋아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 나도 몰랐네 왜 텔포가 안보였지? 아니 깜짝 놀랐어 시야가 없어가지고 시야가 없어가지고 좋습니다 나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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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을 원래 아침에 방송 키나요 어 네? 후후후후후후후 방송시간은 저도 모름 앤덤입니다 좋습니다 사빙 킨데라 어디갔지? 2도 빠졌는데? 좋습니다 일단 쳐보자 모르겠다 타빙 좋아요 바텀 막으러 가죠? 뭐야 이거 왜이렇게 딸피야 야 그건 몰랐네 아니 저거는 몰랐네 아니 이런 방법이 근데 어차피 경험치는 먹어서 괜찮습니다 덱스타비거든요 갱거가 막는다 다이브는 상대도 좀 애매해 하지가 않나? 야 저게 되네 와 떨어졌어? 카메라 아끼자 아 너무 아까운데 이거는? 까비 표식이 있거든요 딩거 이거는 다이브하기 좀 애매하죠? 잡았다 근데 수호천사 빼가지고 오히려 이게 좋을 수도 있음 힐 누워먹었지? 이즈? 안 좋네 와 너무 아깝다 가버려 실패 가야겠는데? 전 좀 안 좋네 타빙 맞아야겠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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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다행이다 물뻔 바로 가면 될 것 같은데? 집갔다가 엑셀을 막자 뭐야 치고 있었구나 뭐야 치고 있었구나 오래 왔네? 이게 맞죠? 네 하이 가버려 나이 승 좋아했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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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습니다 마스터 만나네요 티어로 한번 볼까? 자 보자 보자 다이아 다이아2 다이아1 다이아1 녀석들 간절한 친구들이 많네 흠 얼음 축제 카사딘? 이거 얼마에 쓸까? 사실상 노스킨이거든요 오랜만에 써야겠네 아니 이번판 디아몬드1이 좀 많네 녀석들 간절한 친구가 맞네 색이 말되니까 맛있겠네요 Q자를 잘 안하는데 상대가 방패가 아니라서 가품이 좀 많이 힘들어하네 디아몬드 원치고 간절해 보이지 않는데 열심히 해야지 올라가려면 시즌 얼마 안 남았잖아 잘 피했다 다톰이 멸망해버림 아이고 탑까지 싸움 절대 못 이겨 라인이나 밀자 아이고 모모야 무슨 일이야 뭐가 불만이었던 거니 어질어질하네 끝까지 쾌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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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너무 아깝다 그래도 노플이니까 잡아주지 않을까? 2쿨 돌면? 아깝게 너무 아깝다 할만했는데 아깝네 좋습니다 이건 템 사오죠? 하사지는 신드라 상대로 어떤가요? 2천원 감사합니다 신드라 상대로 할만하죠 그냥 근데 신드라가 좀 더 주도적인 플레이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? 근데 그럴 수 있지 사람이 어떻게 늘 잘하니 아깝네 15분에 9 데스? 뭐 그럴 수 있지 쉽진 않지만 그럴 수는 있다 못 뛰고 내려올 것 같은데? 느낌상 빨리 밀고 도망가야겠다 아 빨리 도망가야 돼 어? 아 이거 봐줘다 나도 죽을 것 같은데 느낌상 보뛰오거든요 이거는? 돌아가면 어 살았네? 상대에 보뛰오가 왜 안 내려왔지? 보뛰오가 안 내려왔네? 셀퍼각 한번 봅시다 여기 타야겠다 여기 타야겠다 잡았거든요? 좋은데? 오케이 야 이걸 이겨? 미쳤다 미쳤어 아니 어떻게 이겼어 보름 모르겠지만 일단 한타 이겼습니다 근데 왜 기본 스킨으로 하시나요? 뭔소리임 이거 얼음축제 카사린인데 이거 얼음축제 카사린입니다 어? 혹시 그러면 스킨 끼면 바뀌는게 있나요? 없어요 그냥 기본 스킨이랑 똑같은 이 모자가 바뀐다 정도? 또? 아 큰일났는데 이거는? 다행이다 우와 다행이다 좋았습니다 비비긴 했네요 그래도 보라마나 떴으면 결과가 더 좋았을텐데 캠이 아슬아슬하게 안떠가지고 막싸움하면 야쏘가 좀 강해서 셀퍼각 가야겠다 아 이게 맞다 가보려 나이 승 좋아요 사이사가 한타에서 생각보다 빛을 못 발하네 어우 아파 와우 변하네요 가보려 나이 승 아 16될거 같은데 까비 나 돌아오르나 오케이 업그레이드까지 놔요 와 이게 되네 이게 되는게 신기하네 가보려 네 야 너무 재밌다 이게 게임이지 드디어 뭐요 아 좋았습니다 곧 뭐요 아 좋았습니다 곧 뭐요 도어 사안내유 사이사 moi 아 뭐요 아 아 뭐요 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